여러분들끼리 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내가 세 번째. 두 번째. 일단 완벽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보고했는데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짠 순서는 일단 다섯 번째 올티였어요. 프로듀서 분들이 왜 마지막 자리를 주신지도 알 것 같고 좀 더 쇠근감을 느끼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휘날레를 제가 열심히 장식하려고요. 올티 같은 경우에 되게 랩으로 꽉 채워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묻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뺐죠. 그럼 정해주신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신겨서야 할 일이 많아. 일찬나 덜어덜어내래. 근데 기분이 더러워. 체스코올 걸어버려 도로면 형이 돌아와. 도로 돈이라 체크하면 더러워. 올티 같은 경우 보면 노래는 진짜 덜어잖아요. 근데 얘는 더해요 했어요. 더 잘하려고 막 뭔가 막 엄청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랩에다가. 위험한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랩을 썼긴 했지만 그냥 폭보적인 가사를 실수하지 않는 한 프로듀서 분들이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잠에 드는 순간까지도 샤워할 때 또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볼 때도 입에 묻게끔 계속해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가사 절지 말. 가사 안 절. 말을 전에 가사를 안 절. 좀 위험한 분은 올티. 가사 계속 그렇게 크게 절면은 걔가 떨어지는 거고. 아 큰일 났다 씨. 최고치 최고치. 최고치로 데려 매싹. 너무 치워라게 매싹. 도로면 형이 돌아봐 도로. 도리나 구담만 더. 자 전화팀 이어설 봐보겠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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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티 정신 차려. 가사 숙지가 잘 안된 건가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좀 올티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긴장했나? 리허설 때처럼 한다면은 100% 올티죠 그 프로듀서 분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제 잘못이지만 혹시 가사 보고 일단은 리허설 해봐도 될까요? 그게 편하면 본 무대 때만 잘하면 되니까 본 무대 전에 완벽하게 숙지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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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티한테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가사를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만 해왔던 친구라서 에너지 갖고 확신 갖고만 하면 뭐든지 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현재에만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K-POP MNET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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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